D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. 가득 채웠던 것이 아래로 저하되는 거니까 분리시키는 게 되겠죠.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. discharge, 그렇죠? 분리시켰어요. 채웠던 것들을 바로 뭡니까? 짐을 갖다가 채웠던 거를 갖다가 분리시키면 내리다가 될 것이요. 가득 채웠던 물을 갖다가 분리시키면 방출하다가 될 것이요. 병원을 가득 채워, 병실을 채우고 있던 그 환자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나가게 만들면 퇴원하다가 될 것이고 자리를 채우고 있던 직원을 갖다가 분리시키면 해고하다가 되겠죠. 여러분, 의미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기본 개념으로 맞춰 나가면 해석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. the dam, 그 dam이 뭡니까? discharge, 그렇죠? 방출 안 해요, 그렇죠? it's water, 그것에 물을요. for, 목표라는 대상은 safety, 안전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예, 예.